웰컴 투 창플랜씨 창독독! 안녕하세요. 창독입니다. 아리랑의 매력을 새롭게 선보일 2014 아리우리아리랑 6월 20일 동대문 디지털프라자에서 펼쳐집니다. 전국 대학생 및 유학생이 참여하는 아리랑 플래시모까지 선보인다는데요. 기대됩니다. 저희 창독이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하겠습니다. 아차! 그리고 아라리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5, 6, 7, 4 우린 돌축하라니여 모여보소 장난이 아니여 지금까지 탑독이었습니다. 탑독 고! 감사합니다.